경기도민의 45%가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가 등의 여파로 임금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또 일자리를 잃은 도민도 9%가 넘었는데 20대가 가장 많은 실직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김호 기자입니다. 먼저 코로나19로 일자리와 임금에 변화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. 55.7%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임금이 줄어든 경우는 24.9%로 나타났고 무급휴가도 10.1%로 조사됐습니다. 아예 일자리를 잃었다는 경우도 전체의 9.3%를 차지했습니다. 연령별 실직 현황을 보면 20대가 11.3%로 가장 높아 청년 실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30대는 5.8%, 40대는 7.4%, 50대는 8.2%, 60대 이상은 9.6%로 5,60대 실직률도 높게 나타났습니다. 직업별 방역 인식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. 설문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어제 하루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 만났던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습니다. 생산과 노무 직종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 영업 분야는 4.9명, 사무와 전문직은 4.8명으로 모두 평균 3.8명을 넘었습니다. 학생과 자영업은 평균을 다소 밑돌았습니다. 또 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한 장소를 알아봤습니다. 식당과 카페가 55.1%로 가장 많았고 직장과 학교가 16%로 뒤를 이었습니다. 술집과 클럽 등 유흥시설이 6.8%, 목욕탕 등 편의시설이 3.2%,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2.1%로 조사됐습니다.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경기도의 최대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38.3%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. 이어 고용 문제가 19.6%로 뒤를 이었고 건강 피해 지원과 의료시설 확대, 돌봄 요양 부담 등 위기 가정 지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 밖에 코로나19로 나타난 부정적 영향으로 64.8%가 신체 활동이 줄었다를 꼽아 생계 등 경제 활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.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및 만 18세 이상 2,5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5%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는 ±3.1%포인트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.